펑커원, 펑커원, 펑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모여서 어떤 고민을 풀어 볼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요 가볍게 근데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6월쯤 되면은 그래도 반은 남았어 이런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11월이면 이제 끝장났죠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은 한 달을 엉망진창으로 씁니다 뭘 더 열심히 해서 잘 해보려고 하지 않고 요즘 제가 열심히 하는 게임 중에 이 카모 프렌즈 팝이 있는데 아 이게 폭탄이 제가 제일 싫어해요 이게 폭탄과 횟수가 줄어들수록 의욕이 상실하는 그래서 좀 더 남은 시간에 더 열심히 해서 이거를 클리어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헛짓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빨리 남은 횟수를 없애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그거를 리셋을 하고 하트를 친구한테 받으면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매년 뭐 내년 또 있으니까 또 내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 하트 쓰듯이 펑펑 쓰다가 저처럼 나이만 먹고 천장 간절이 아파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서 보니까 약간의 패턴과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이 못된 상담소에 못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은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입만 열면 못되지는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뭐 제 이 양력은 꼭 나오는데 여기 더 추가할 게 요즘은 없습니다 예 뭐 이 정도예요 저는 여전히 독고 노초녀고요 이건 순전히 제 탓이 아니고 나라 탓이에요 나라에서 하나도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건 그렇고 다시 연희동 한쌤이 됐습니다 광화문에서 도저히 못살겠더라고요 제가 명박산성도 내가 견뎠는데 그네산성은 못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탈피를 했고 여전히 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수집가인데 여전히 직업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컨설팅 회사의 위장 취업에서 점심 메뉴를 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전히 다섯 마리 고양이하고 함께 살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 노란 고양이가 하나 있었는데 열심히 밥을 줬었거든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얘가 너무 애가 귀여워서 입양을 갔겠니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곤 있는데 이렇게 밥을 주고 나면 또 한 마리 두 마리 사라질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요즘은 약간 자제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자 2015년도 개망했어요 올해도 또 다 갔고 저희 집 고양입니다 늘 이렇게 밥을 주지 않으면 이런 포즈로 망했네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2015년이 다 갔는데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년이 되거나 아니면 연말이 되면 신년 운세는 대부분 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본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는데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신년 운세를 보시는 분 뭐 인터넷으로 하던 직접 가던 이 숫자가 76%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뛰어들어도 됩니다 여기 아직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본인들 분야 다 개발할 수 있고 널렸어요 널렸어 거기다가 출산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장을 안 받는 좋은 직업군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뛰어들으시면 좋는데 일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연도마다 이제 매년 저도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질문과 내용이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는 것도 좀 느끼거든요 연말이니까 좀 재밌는 통계를 한번 뒤져 봤습니다 직장인 고민 베스트 그래서 2006년 1위는 아직도 이직 등 직장 진로 문제 64%나 돼요 2006년에는 근데 이제 2011년으로 가면 아직도 직장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줄어듭니다 2위까지는 어떤가요 연애나 결혼 이런 직장 다음에 이제 연애 결혼 이 부분이 그래도 부동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서 2012년 14년으로 가면서 자 연애 결혼 다 어디에 가 있죠 거의 끝에 가고 있어요 14년 쯤 됐을 때는 뭐 결혼 운이나 이런 거 15.4% 밖에 안 된다고 하고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거 관련돼서 상당히 순위가 떨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음 요즘 저도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뭐 애를 며칠 낳을까요 뭐 또는 결혼을 언제 할까 이런 질문 하는데요 요즘 여자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아닌데 서른 요 정도 밖에 안 된 분 요 정도가 아니고 죄송해요 서른 정도 되신 여자분들도 와서요 아 결혼은 됐고요 아우 일찌감치 접고 다른 거 많이 물어보세요 오로지 남자분들만 좀 기대를 하세요 남자분들은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자분들한테는 이걸 접기가 훨씬 더 사회 구조상 쉽지가 않아요 여지가 나면 어떻게 뭐 해외 나가서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여자분들은 확실히 결혼에 대한 어떤 고민은 많이 줄은 편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안 해도 좋은데요 연애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가 생기나요 아니면 연애는 어떤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접었습니다 이제 연애가 돈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연애에 고민할 수 있어요 왜냐면 데이트 비용도 그렇고 본인의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금전적인 거 직업 이런 거 갖추고 연애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연애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안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능력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자도 능력이 안 되거나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으면 연애조차도 상당히 적고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렇진 않았거든요 옛날이라든지 한 10년 전 제가 2006년을 일부러 든 거는 이제 내년이 2016년이고 딱 10년 전인데 내년에는 또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부동의 이 직장 문제에서 사실 14년이 되면서부터는 직장이 2위고 1위가 금전운이 됐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금전운 하면 신년운세를 보거나 어디 점집에 가시면 어 재물운은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솔직히 물어보면서 쪽팔리지 않아요? 재물운 여러분들 월급 몰라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재물운이? 여기서 말하는 금전운은 뭔지 아세요? 빚이에요 빚 질문의 내용이 금전운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게 빚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처럼 순진하게 저 돈 많이 벌어요 저 뭐 로또 돼요 이런 어떤 기대감에 부푼 질문이 아니고 어디서 이 빚을 갚을 순 있겠나 이게 금전운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어 아직 2015년 거는 제가 조사된 걸 못 잊었어요 근데 점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는 거는 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어 돈이 있고 없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없고 뭐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딜 가서 질문 하나 꼭 해보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경제적 안정 이라는 거 근데 안정을 추구한다 라는 거는 안정이 좋아서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정되지 않아서 추구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안정되지 않다라고 느끼는 상황들은 사실은 꼭 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모든 게 그거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순위에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을 제가 꼭 그 노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자 뭐 직장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러면 직장이라고 쓰고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세 번 정도 물어보면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직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또는 본인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만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이브 했었던 질문들이 이제는 1위에 금전운이 나왔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거기다가 EU에 있는 직장운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던 거는 직장에서 승진하느냐 뭐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느냐 뭐 여기에 내가 관계가 좋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직을 꿈꿉니다 내년에 이직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올해는 될까요? 저 이직하면 좋을까요? 전에는요 이직 아니면 사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업 많이 안 물어봐요 요즘은 이제 사업도 무서워진 거죠 사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이직할 수 있냐 이 질문 중 항상 비중이 5대5 정도로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이제는 사업도 어렵고 주로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또는 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사실 구해서 이직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 결혼 후는 이제 현저하게 이제 10%대로 떨어지고 맨 마지막에 부모와 자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포함 이제 어머니들이라든지 아이들의 진로 또는 뭐 입시, 입시철 이럴 때 많이 물어보는 기타에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1위부터 뭐 4위 5위까지 정리를 해서 2006년부터 해서 몇 개 안 되지만 나열한 이 질문들은 그냥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이 하는 질문에 제목들이에요 직장 고민 이성문제 결혼 건강 재택극 우리 2006년때 보면 건강이 3위에요 근데 2014년 되면 건강을 넣을 자리가 없네요 이런 상황까지 간 거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우리의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진짜 우리 삶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 아마 같이 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울하긴 하지만 한번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 이 안에 다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아씨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항상 혼자 고민하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그것도 모질라서 배워서 상담하시고 스스로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 나가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답답함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운으로 풀 수 있는 거에 저도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노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었던 거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뭔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해보면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 드리고 그렇게 리드를 했었던 제 어떤 상담이 저도 많이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구근을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구근은 안 봐도 뻔하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장 뭐가 뒤집어지진 않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들으면서 그냥 막 살 순 없어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용 빼는 재주가 없는 이 상황이고 세례에 가까운 조선에 있긴 해도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참 좋은 건 말이죠 여러분들 사는 데가 지옥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전 헬이라는 단어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헬조선이라는 새로운 신종어를 젊은이들이 또는 막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쓸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지옥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올해 제가 감명 깊게 봤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매드맥스 였거든요 정말 아무 기대 안 하고 봤다가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서 장면에서 그 지옥 같은 데서 예쁜 처자들을 이끌고 그린랜드로 열심히 탈출을 하는데 갔더니 거기도 황폐가 된 사막이 된 곳이죠 다시 지옥으로 돌아오는 거기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2016년에 정말 계획을 해야 되는 본인들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지옥에서 시작한다는 거를 밑밥을 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서 시작하니까 너무 불행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희망은 없었어요 근데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인식하시기 시작하는 거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이해하는 거 그거는 상당한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무언가가 새로운 상황이 좋게 변하는 게 희망이 아니고요 내 상황이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는 게 그게 진짜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 어떻게 부군이 변하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용한 분들도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좋아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아직 바다까지는 안 간 거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삶을 이해해야 되는지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척혈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오진 않아서 대부분 채택이 됐어요 진짜 고민이 쏟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민이 많이 채택되지 않을 때 많이 오지 않을 때 항상 문제는 되게 길고 힘들고 어려운 고민만 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고민도 안 보내시는 거 같아요 보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센 것들만 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제가 서두가 좀 길긴 했는데 내년에 2016년에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일단 첫 번째 고민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9번 여자의 외모 컴플렉스입니다 이걸 저보고 읽으라고 줬어요 서른이고 아직 시집 못 갔습니다 이 첫 문장에서 빈정이 전 상했어요 서른에 시집을 못 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해했어요 9번이니까 가능한 얘기다 여기에 여러분들 제 수업이나 강의나 못된 상담 들으면서 얼추 소울카드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다라는 정도는 상식선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년월일 다 더 해보셔서 9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닌 척하고 좀 잘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참 작은 문제도 본인들한테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은 마땅히 당연히 무엇이 늘 지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1번이다 9번이다 오늘은 특별히 그 소울카드의 넘버를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9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소울카드의 가장 재밌는 점은요 우리 안에 1번부터 9번의 속성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속성 중에서 유난히 어느 한 속성이 좀 더 많이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1번부터 9번의 여러 캐릭터들을 우리는 다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요소는 갖고 있거든요 1번부터 9번이라는 게 혈액형처럼 나누는 그런 구분법이 아니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다라는 식의 구분법의 혈액형의 분류법 하고는 다릅니다 1과 9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진화하는 단계가 나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이면 진화 단계가 가장 짧은 거고 9번이면 진화 단계가 가장 많은 거겠죠 저는 2번이기 때문에 진화 하려다가 만 상태죠 3번 4번 5번 너무 진화가 돼도 너무 홍시스럽고 너무 진화가 안 돼도 땡감스럽지만 적정한 중간 번호들이 그래서 상당히 융통성이 뛰어나고 주변과의 관계 설정이 좋습니다 적당하다라는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적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9번이란 분은 그 진화 상태에서 거의 고를 대로 고른 이거 방금 먹지 않으면 거의 이제 내다버리게 생긴 정도의 진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올드하다 라고 보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뭐 놓친내다 이런 건 아닌데 스스로가 그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은 있어요 물론 분야가 다르고 어떤 성향에서 좀 민감한 게 다르긴 하지만 9번 같이 아 이건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에 봉착됐을 때 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이 여자분은 특히 어디에 꽂이셨냐면 외모에 꽂이셨어요 서른이고 아직 시집을 못 갔는데 외모 컴플렉스가 아주 심합니다 이건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로 동안이래요 서른인데 만만해 보인대요 순진해 보인다 이거죠 사회에서 무시당한댑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귀엽다고 했을 거예요 어리고 만만해 보니까 어이 뭐 귀엽다 너가 뭘 하러 이랬을 텐데 본인은 개무시당했다고 느낀 거죠 사람들이 또 얕잡아 본대요 무시당하고 얕잡아 본다 주변에서 그럴 정도로 관심을 가진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베이비 페이스 때문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분이 구본이 아니었으면 이상하다고 했을 텐데 전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면 외모부터 탓하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능력 타투 할 수 있고 집안 타투 할 수 있고 학력 타투 할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베이비 페이스가 문제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문제가 성격도 점점 더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얼굴 때문에 동안이라서 예쁘지 않은 얼굴 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동안도 모질라서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연애하는데도 소극적이래요 예쁜 척 귀여운 척 애교도 부를 수 없습니다 예쁘면 귀여운 척 애교가 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를 봐도 아닌 거거든요 예뻐도 애교는 그건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예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성형 수술을 하고 싶은데 모아둔 돈도 없어서 꿈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형 해봤습니다 얼굴은 솔직히 너무 견적이 심해서 못했고 살짝 라인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제 몸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뭘 한다고 예뻐지진 않아요 달라지지 전하고 좀 달라지는 거지 좀 열심히 하면 많이 달라져 근데 예뻐지진 않아요 제가 작년 대비 살을 좀 많이 뺐었거든요 바지 사이즈가 많이 줄었으니까 살을 그때 꽤 뺐는데 한 10kg 뺐었어요 물론 다시 원상복귀 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뺐을 때 저는 정말 자신감이 충전했었어요 이제 나는 다 할 수 있다 뭐 이제 연애도 할 수 있고 시집도 갈 수 있고 예뻐져서 방송도 나가볼까 막 이랬는데 저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제 일반인이 됐다 더 이상 너는 눈에 띄지 않는다 뚱뚱했을 때는 보기 싫어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3에 들 수 있다 너는 뺀다고 예뻐지지 않는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오빠가 되게 말렸어요 너 운동하면 조혜령같이 된다고 전지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성형을 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예뻐지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돈이 없어서 돈 없어도요 저기 뭐지 전신 노출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 해주는데 많아요 대신 본인 초상권은 포기를 해야죠 근데 너무 다급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처럼 제 사진은 어느 병원에 계속 걸려 있어요 물론 하반신만 걸려 있어서 아무도 모르겠지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좀 돌아다니고 있기는 해요 돈이 없어서 저도 선택한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여행을 가서도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고 사진에 나온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친척들 결혼식 사진에 나온 내 모습에 다시는 사진을 꺼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식 사진에 못생긴 내가 나온 것이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나이까지 차고 있어서 남자친구나 사귈 수 있을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떠어떠한 컴플렉스라는 건 정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유독 어디에 컴플렉스를 느끼냐는 본인의 문제인 거죠 저도 컴플렉스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다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컴플렉스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 무엇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컴플렉스는 조용히 옵니다 내가 그렇게 뭔가를 잘못했을까 정말 컴플렉스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여행사진도 같이 찍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외모일까 얼핏 이 이야기만 들어서는 본인 되게 고민이 많으시고 사진도 못 찍는다고 하시니까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사진은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좀 있었으면 제가 아우 진짜 고민이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본인에 대해서도 되게 그 좋게 그리신 게 있어요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 어 그리고 예쁘지 않은 얼굴 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외모 컴플렉스가 분명히 어릴 때 있었어요 이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조숙하면 그것도 외모 컴플렉스 중에 들어가요 초등학교 때 너무 발육 상태가 좋은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이야 떵떵거리고 가슴을 들어 내놓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체육 시간에 꼭 양호실에 가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제 발육이 너무 심한 몸이 부끄럽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뭐 못생겨서 라든지 좀 남다른 외모 때문에 많은 그런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9번의 외모 컴플렉스라는 큰 어떤 전제 하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아직도 외모 컴플렉스는 극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어 사실 키도 작고 여기서 여기 턱만 조금 안 앓으면 이영애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지만 턱을 깎을 순 없는 일이고 분명히 죽을 때까지 어느 부분에 만족을 못하고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하는 여배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외모예요 어머 이 코가 마음에 안 든데 수술을 할까요 뭐 눈 여기를 뭐 좀 좁힐까요 뭐 살을 뺄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정말 김태희 같이 예쁜 분들도 본인들의 외모에는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어 그렇게 비슷하게 동일시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똥똥하게 생긴 여자가 어 미니 스커트를 입고 그러니까 그냥 퉁퉁한 게 아니에요 왜 살이 되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의 이렇게 뚱뚱한 분들이 있죠 뭔가 탄력 있고 뚱뚱하고 덩치도 되게 좋은데 머리를 너무 예쁘게 세팅을 하고 화장을 정말 너무너무 곱게 하고 거기다가 옷도 어 저보다 훨씬 더 이제 하체 비만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니 같은 가죽 미니를 입으시고 부츠 맞는 게 있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부츠를 신으시고 오 그 정말로 이 성대하게 치장을 하고 나오셔서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팔짱을 끼는데 자기가 무서워 이러면서 부측을 하면서 남자는 그 여자의 반밖에 안 되는데 그 남자가 조심해 이러면서 데리고 내려갔는데 뒤에서 너무 근접해서 가서 봤어요 도대체 이 여자의 매력은 무엇일까 남자가 또 멀쩡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여자가 남자를 부측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남자가 여자가 부서질까 봐 조심해 이러면서 또 여자는 이렇게 치마를 가리고 막 한 계단 한 계단을 5만 년을 내려오고 있어요 저러다가 굴러까 봐 걱정인지 뭐 이러긴 했지만 그걸 뒤에서 보고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부러웠어요 누가 부러웠냐면 이 여자의 능력이 부러웠는데 가장 부러웠었던 건 뭐냐면 이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나온 거 화장을 열심히 하고 머리 그 세팅 어제 밤부터 한 거예요 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거기다가 그 옷 선택하느라고 어제 밤 샜을 거 같아요 거기다가 그 부츠 정말 그러다가 이 하지정맥이 걸릴 거 같이 꽉 쬐는 거를 숨도 못 쉴 거 같은 그 부츠를 그래도 간지 살리게 신고 남자한테 남자의 팔뚝을 잡아도 부러질 거 같은데 그걸 잡고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 여자의 그 노력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심정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여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예쁘게 하고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성장을 하고 열심히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봐서는 그냥 뚱뚱한 여자였어요 근데 왠지 그 여자가 자꾸 제가 뒤돌아볼 만큼 예쁘게 느껴지는 건 대단한 그 정성 때문이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남자친구도 이 여자가 사랑스러운 게 아닐까라고 느껴요 그 뒤를 그 소위 말하는 현대 잠바 있죠 공장 회삭 잠바 같은 거 입고 철지나 소세지 바지 같은 거 입고 그리고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뭐를 운동화를 구겨 신고 가는 저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저 애들보다 몸무게가 덜 나간다 라고 해서 남자친구라든지 누군가가 나를 좋게 봐줄리는 만무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정말 뼛속 깊이 반성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머리에 그룹불을 말고 그렇게 코맹맹 소리로 빵 막 이러면서 물론 생기면 하죠 근데 그 여자처럼 그렇게 꾸밀 수 있을까 정성을 다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여자분들 면적도 넓습니다 그거를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그 시간이 오전에 거의 출근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온 여자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죠 그 이후에 외모 물론 너무 혐오해 이런 외모도 있을 수 있고 뭐 컴플렉스도 정말 외모의 어떤 현전 타고난 문제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고민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이런 고민들은 본인들의 정성이 저는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컴플렉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가 예뻐지면 여기가 분명히 못생겨질 거고 뭐 하나가 좋아지면 분명히 다른 데는 더 나빠질 거고 완벽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컴플렉스는 끝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근데 그 그냥 노력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듯이 열정적으로 스스로한테 정성을 다하는 거 있죠 저는 그 여자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연애를 그냥 연애를 하는 여자의 모습처럼 보인 게 아니고요 연애가 직업인 여자처럼 보였어요 연애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연애를 하자 말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타인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데 어떤 타고난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정성 있죠 연애하듯이 매일매일을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그래서 생기면 예뻐지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물론 그렇다고 집에서도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 좀 무섭기는 하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슈퍼에 가든 마트에 가건 누가 날 볼 때 아 내 헤어스타일이 내 눈이 그리고 내 외모가 내 뭐 허벅지가 굵어서 내가 뭐 키가 작아서 분명히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는 정성과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9번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외모가 진짜 예쁘고 못생기고 아닙니다 이분은 자기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누군가 누군가한테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생기거나 정말 내가 그 모습을 예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냐면은 딸라빗을 해서라도 성형하지 않겠어요 정말 급박하다면 뭔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럴만한 대상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상 가짜는 자기의 우월감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모든 대상이 연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대상이 나를 아름답게 비춰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할까요 이거는 악순환인 거예요 남자친구 없으니까 뭐 나한테 기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음 이거는 저는 고민이 아니고 스스로가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또는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이 너무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컴플렉스인데 어떻게 우월감을 갖느냐 예 새로운 이름이에요 컴플렉스라고 하지만 스스로한테서 아 이거는 내가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우월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처럼 남자분이 대단해서 뭐 이런 것보다 스스로가 어떻게 타인한테 비춰지고 예뻐지려고 꼭 그 노력도 정말 급박하다라는 마음처럼 본인이 좀 변화할 수 있다면 글쎄 콤플렉스 이기는 하지만 이 동안에 어리고 만만한 얼굴로 뭐 가슴을 키워 보시든지 베이글이 되시든지 뭔가 절박하다라고 느끼시고 한번 노력을 하신다면 상당한 인정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외모 콤플렉스는 저는 보면서 기분이 좋았었던 거 하나는 이겁니다 이분은 정말 망했다라고 할만한 외모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그 외모의 외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못생기면 우리가 옆에서 또 얘기도 못하잖아요 분명히 친구가 애 데리고 왔는데 어머 너희 애기 이러고 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뭐 그런 애들 볼 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하긴 어렵지만 아주 심하다라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외모가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이상하면 이렇게 고민 안하거든요 그 자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랩미인이었거든요 그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살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외모가 못생긴 게 아니고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세상에 내가 맞출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맞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쁜 척 귀여운 척 애교 본인 이거 하셔도 잘 될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남자친구 없다 또는 외모에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주변에서 본인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어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 않거나 조금 거리를 두고 있거나 신경 쓰지 않는 방향으로 본인이 사람들과 거리감을 조성하고 있을 확률도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고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그건 무시가 아니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난 이 컴플렉스 때문에 이래 난 이래서 이래 계속 그러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방치해요 왜냐면 살만한가 보네 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거 저도 잊고 근데 그걸 고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나의 이태도 때문에 많이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외모 컴플렉스가 저도 많아서 조금 얘기가 길어지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번 여자의 외로움입니다 이 여자분의 사연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사람들을 유형을 아홉 가지로 나뉠 때 이 아홉 가지로 나뉘는 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누구나 다 이 아홉 가지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유난히 내가 갖고 있는 솔카드일 뿐이지 아홉 가지 요소는 우리가 분명히 다 거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외로움은 저는 아홉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 카드별로 1번부터 9번까지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있는데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또 다른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1번 여자의 외로움은 우리가 잘 겪을 수 있는 외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어떠한 관계로 확정짓고 하나로 결론 내리고 그리고 한 패키지가 되기 원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죠 어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는데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네 단짝이지? 친구지? 야야야 너 만인한테 우리 둘이는 한 패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합니다 무엇 하나로 함께 엮어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으로 관계로 규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도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여자분이 보내준 사연의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8년 전에 남편의 외도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일에 파묻혀 외로움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사는 게 재미가 없었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어 이 여자분이 맨 처음 하신 얘기가 8년 전에 남편의 외도로 혼자가 되었다라는 문장이에요 다르게 쓸 수 있어요 8년 전에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저는 8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뭐 제가 뭐 이혼을 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분은 그 이유는 남편의 외도겠죠 근데 결론은 이 여자가 받아들인 그 현상의 결론은 혼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그거를 일과 파묻혀서 외로움을 무시하고 살았대요 이때 이 여자의 파트너는 일이었던 거죠 또는 일과 관련된 동료들과 거기에 파묻히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지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재미가 없었대요 8년 만에 마음을 주고받을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행복했는데 그래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긴 만났는데 이 여자가 추구하는 외로움은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야되죠 홀로가 되면 안 돼요 이 남자분은 6개월간 만났는데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내 마음을 다 표현해도 늘 마음이 허전했대요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되기를 여자가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또 몸이 아프셔서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 두시게 되고 계속 점점 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자한테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을 앞두기 전에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연락만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그 여자는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도 계속 연락만 하면서 그분과 연결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어 외롭다는 것을 제가 인정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마음이 허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부여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남편도 그렇고 다른 여자를 다 사랑한다고 하고 떠났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여자들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떠나지 뭐 남자도 만나서 떠나겠죠 누군가가 생겨서 떠나는 거지 혼자가 되는 이후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떠난 이유가 타인이 생겨서 좋아하는 사람에서 떠났다 맞는 거 아닌가요 내가 싫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야 떠나는 게 당연한다는 거죠 여자분이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외롭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남자분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원래 전남편과는 학교 커플이었습니다 항상 붙어 다니고요 연애 초기에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리고 빨리 결혼도 했고요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대한 표현을 항상 직설적이고 과다하게 하다 보니 빨리 사람들이 특히 남자가 자신에 대해서 질리게 됐지 않았을까 라고 그런 내면의 결핍이 많아서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버림받고 싶지 않다 외로움 이런 것이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제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지 말자고 했지만 본인도 힘들다면서 그래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타깝고 신경 쓰이고 그래서 또 만나게 되고 아무리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도 다시 전화를 받고 문자를 하는 본인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이 외로움 집착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지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본인이 해석하셨잖아요 미쳤다고 제가 더 이상 해석해 드릴 건 없는데 1번 여자의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분에 대해서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마음을 못 끊어내서 힘들어요 끊어주고 싶어요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상담 와서 분명히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데 힘들대요 마음을 끊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그쵸 부적을 써야 되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버림받았다 혼자 되었다 남겨졌다 이게 내 집착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떠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이 여자는 그렇다면 자기는 늘 그랬고 함께 늘 붙어 있고 싶었고 함께 늘 하고 있는 사람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끝까지 이분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 만나면 만나면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결혼을 해도 헤어질 수 있고 연애를 하다가도 헤어질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생이별을 할 수가 있고 직장 동료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이직을 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굳이 이분한테만 일어나는 늘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전에 있었던 직장들의 사람들하고는 매우 친했지만 연락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외롭다고 느끼나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또 맺겠죠 물론 아쉬운 건 있습니다 옛날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울 수도 있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여자분이 혼자 남겨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왜 그러냐면 등 뒤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등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랑은 상당히 중독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라는 건 우리가 쉽게 어디 한 곳에 빠져서 깊게 인연을 맺는 것만 꼭 관계는 아니거든요 건강한 관계라는 거는 다양한 관계가 다 있을 때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분은 한 사람만 있으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러한 인간관계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번 여자분의 특별한 외로움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1번 분들의 성향은 1번 분들의 성향은 매우 심플하고 복잡한 것을 괴로워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소화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1번부터 9번까지 진화의 속도가 1번이 가장 낮은 단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덜 진화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복잡하지 않아도 되라는 것은 심플하기 때문에 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굳이 복잡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을 단순화해서 결론도 빨리 내리고 판단력이 빨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1번의 속성 때문에요 관계에 있어서는 많이 복잡하거든요 관계는 왜냐하면 관계는 끝나봐야 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만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절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게 관계예요 이 사람과 저는 무슨 사이일까요 이 동업한 사람과 저는 잘 갈 수 있을까요 부모 형제 자식의 관계도 그냥 부모 자식과는 맨날 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역할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내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된다라는 관계 안에 그게 안 되면 또 힘들어지고 나이가 다 컸는데도 부모한테 왜 나한테 더 안 해주냐고 악을 박으락바락 쓰게 돼요 왜 부모는 줘야 되는 거라고 그냥 관계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효도를 해야 되는 걸로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늙고 부모도 더 늙고 자식은 크고 관계는 분명히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맨날 치고 박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관계 설정을 하려고 미친듯이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둘은 무슨 사이야 얘네들은 무슨 사이야 내 관계뿐만 아니고 남의 관계도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야야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야 무슨 관계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미칠려고 합니다 다들 그 옆에서 커피숍 같은 데서 얘기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서 야 걔는 무슨 관계냐 무슨 사이냐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그리고 맨날 그 디스패치에서 나오는 누구누롱 사귄다 뭔가 우리 눈 앞에 확실하게 이 관계가 무엇이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규정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에 미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지면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정해지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해지고 나면은 더 모르겠어서 더 미쳐요 분명히 남녀 이성관계가 돼서 썸타다가 연애를 하면 분명히 이거는 제대로 된 연인인데 연인이 됐는데도 뭔가 계속 불안하고 끊임없이 힘들고 많이 원하게 되고 계속 이 관계가 변하고 진화하고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거를 못 참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만 변하는 게 아니고 나도 변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나는 확고해요 그러면 안 불안해요 저쪽에서 앞에서 뭔 짓을 해도 믿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내 마음이 확고하니까 불안한 거는 양쪽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이 여자분은 만나면서도 불안합니다 떠날까봐 그리고 좋으면서도 슬퍼해요 혼자 될까봐 너무너무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도 외롭대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항상 같이 만나는 분이 이렇게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고 아무리 내색을 안 하려고 해도 그리고 이 순간에 집중해 있지 않고 늘 버려져 있는 상상 늘 혼자 되는 상상 늘 떨어지는 상상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상상을 계속하고 있는 불안감을 가진 여자를 옆에 계속 안정감 있게 관계에 있으려고 할까요 오히려 확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믿지 않는 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갑 중 갑이에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바로 혼자 남겨진 거에 너무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패턴은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남겨진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뭐 콩이 반이 돼서 반쪽에 돼 가지고 불구가 된 게 아닌데 그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나는 불행하다 라고 이분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라는 거죠 요즘 그런 심리 실험을 한 내용을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끊기 힘든 게 뭐 그런 마약 중독 같은 거다 그 중독은 되게 위험한 거다 라고 하지만 건강한 소셜이고 다른 많은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중독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요소가 없을 때는 하나에 탐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꿈꾸는 일대일의 완벽한 만남과 관계는 매우 무섭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1번이기 때문에 외로움 이 외로움의 하나는 뭐냐면 무언가 하나로 계속 끊임없이 규정 지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쿨하게 만나고 하는데 뭐 이분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 여자한테 연락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럼 이 관계는 뭘까 꼬긴 그런 관계죠 그냥 그렇게 뭐 얘기하고 서로 위안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혼자 남겨진다 아닌다 이런 전제를 싹 없애버리면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여자분과 또 다른 남녀의 관계는 아니지만 새로운 릴레이션쉽은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여자분이 다른 걸 기대한다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한 어떤 유대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관계가 생기거나 진화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사이고 이게 다 끝났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아 그 사람과 나는 그런 관계였구나 이런 사이였구나 우리는 이런 서로한테 의미가 있었구나 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지 만나는 동안에는 결코 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한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직장 동료건 친구이건 애인이건 함께 사는 부부건 그리고 가족이건 부모건 지금 나는 당신한테 어떤 의미이고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계속해서 서로 탐구하지 않으면 이미 세팅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난 관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안전한 관계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계이고 만남이겠죠 하나로 규정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혼자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 이게 바로 1번 여자분이 갖고 계시는 외로움이죠 너무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녀는 무조건 하나다 떨어지면 나는 혼자 된다 그렇게 단순한 게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분한테 그래서 제가 따뜻한 조언은 모르겠지만 이 집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라고 하냐면 관계에 대한 이 남자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스스로 뭔가 너무 규정 지으려고 하는 어느 한 틀에 넣으려고 하는 남들도 알고 나도 알만한 상식적인 프레임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관계 설정 강박 집착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하지만 아주 다양한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만 받아들이신다면 매일매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 그 안에서 절대로 혼자 남겨지거나 외롭게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갑자기 뭐 질문이 있나요? 이러고 싶은 때 사실 이렇게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게 어릴 때 생기는 버릇이거든요 이분 학교 다닐 때 CC였다고 그랬잖아요 일찌감치 CC를 하거나 누가 봐도 항상 같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면 특히 어렸을 때 그런 관계를 설정하면 그게 이 관계의 하나의 가장 큰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상상하거나 규정짓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미혼이시거나 아직 그 관계에 본인들이 봤을 때 불안정하다 프레임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천천히 매일매일 새로운 관계로 만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의 관계 설정 이거는 너무 구시대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신다면 정말 본인다운 관계를 잘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이런 고민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뭐지 인기를 얻었던 게 마녀 그거 뭐죠 마녀사냥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분가 제가 썸을 타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뭔지 아닌 거 긴 거 남들은 아는데 그냥 본인이 규정짓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항상 그 고민들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아 저 사람 간에 어떤 누구나 알만한 관계 설정을 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이라는 거 그 욕망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롭다 라고 해도 어떤 외로움인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어 함께 무언가 이루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을 때 느끼는 외로움도 있고 소통을 하고 싶은 외로움도 있고 같이 재밌는 걸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는 한 팀이다 이렇게 연대감을 갖고 싶을 때 그런 욕망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고 아주 다양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만 있다라고 해서 풀리는 외로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만 많은 부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평균치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골고루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돈이 많은데 관계가 없거나 관계는 너무 많은데 돈이 없거나 뭐 어느 게 더 불행한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도 친구는 많은데 애인이 없어도 그것도 참 그 볼성 사납고 그리고 애인은 있는데 친구가 없거나 뭐 애인도 있고 친구도 다 있는데 부모 자식과는 관계가 너무 나쁘다거나 어느 하나가 극단적인 건 그닥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충돌하고 미워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 관계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선 다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원활하게 만나고 있지 않은 관계조차도 그냥 두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하나의 뒤에 나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관계 마음에 안 들면 다 자르고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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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고 났더니 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들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있어야 됩니다 그냥 두셔야 돼요 그 관계들은 어느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왼수가 적이 되는 뭐 왼수가 끝까지 왼수만 되느냐 나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예 옛날에 진짜 미친 듯이 싸웠던 사람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서 공사를 했는데 어 이 다음에 나오는 질문자하고 뭐 연관돼서 다시 얘기는 드리겠지만 이게 이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어 끊으면 되지 그거는 20대 정도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흔 되고 50대 60대면은 끝낸다고 끊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력한다고 또 잘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냥 나한테 온 인연들은 그냥 두시면 돼요 어느 상황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목처럼 몇 십 년 동안 피지 않는 고목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정원에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삶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게 관계인 거지 하나로 결정짓거나 그리고 분리수거 할 수도 없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1번 여자분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세번째 질문이 그 나이가 문제다 라는 질문인데요 왜냐면 이분의 태어나신 연도가 1995년 입니다 응답하라죠 예 1995년 이면 음 이제 몇 살인 거죠 스물 스물둘 예 나이가 문제에요 이분의 문제는 어 고민을 공개적으로 털어놓는다는 사실에 익숙지 않네요 나이가 스물둘인데 뭐 익숙하고 자시고 할 게 있겠어요 경험도 없는데 저는 대학교 1년을 보낸 파르타지만 점점 시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예 이 나이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나이 때는 자기가 많이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민을 카테고리화 하자면 연애입니다 뭘 카테고리화 까지 예 어쩌면 더 넓게 사람과의 만남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어렵고 불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 어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 똑똑하면 불편하고 어려운가 봐요 인문학적 소양이 가득하고 지적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반하게 된달까요 좋은 건데 제가 바라는 스스로의 모습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투사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모습이 투사가 된대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는 제 심리가 모두 비치는 양 부끄러워합니다 이렇다 보니 뭔 말이지 제 자연스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제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관계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어 미치겠죠 오글거려서 네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에 핵폭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면 저는 말이나 행동을 끊임없이 거멸하게 되고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를 자존감이라고 하더군요 자존감이 높지는 않으니 낮은 편도 아니라 여겨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만 같아 스스로 그러지 말자고 다독여 보는데 오히려 이런 행동이 더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나이 든 사람이 봤을 땐 어떻습니까 귀엽습니다 자존감 세네 많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인문적 소형이 가득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마냥 부끄럽고 내가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부끄럽답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거죠 자기 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관계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아직 어린애와는 관계 맺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매력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면 저는 말이나 행동을 끊임없이 검열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를 자존감이라고 하더군요 어 그딴 거 없어도 돼요 자존감 자존감이 높지는 않으나 낮은 편도 아니라 여기 왔는데 이렇게 본인의 문제를 카테고리화하는 건 자존감이 낮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 같아 스스로 그러지 말자고 다독입니다 혼자 너를 뛰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행동이 더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더더욱이나 귀엽습니다 이 고민은 그 나이가 문제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만약에 마흔인데 이러면 어때요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아직도 저러나 근데 21 22 이에요 어떻습니까 너무 귀엽죠 예 거기다가 이분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에서 어렵고 불편하지만 너무너무 다가가고 싶어해요 스스로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요 되게 권위적일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자기가 겪었었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런 사람 앞에서 상당히 당당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짱 뜨고 싶어해요 거기다가 다이다이의 관계를 맺고 싶어해요 이분이 봤을 때 불편할 정도로 똑똑하고 인문적 소양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학식도 있는 분인데 이런 분하고 자기가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착각은 자존감이 높다 못해서 상당히 뭐랄까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도 높은 친구거든요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내가 더 쌓아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대단히 권위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모습이 너무 정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본인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1대1로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빵 터졌어요 이런 분들한테 자기 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대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이가 주는 매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참 신선했어요 본인은 지금 얼마나 시들시들해가는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너무 괴롭겠죠 여러분들 이런 고민하고 사신 적 있죠 20대 때 좀 막 멋있는 선생님을 보거나 스승님을 보거나 잘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막 작아지고 부럽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 앞에서 존재감 인정받고 싶어 하고 바로 이 나이대에 가장 핵심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 걱정인게 저희 집 조카들도 딱 요 나이인데 아무한테도 이러한 마음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고모가 이렇게 훌륭한 고모가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누가 옆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뭐 스스로 거멸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아주 속 편한 친구들을 보면 음 아직도 좀 초딩스러운 마인드에 있는데 제 생각에 또 여러분들의 20대 초반 대학교 1, 2학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분은 조금 또래보다 조숙한 마인드를 가진 그래도 21살에 아주 예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나이를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올바른 청년이라고 할까요 아무 고민이 아니시고요 이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정말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갖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열심히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설정하려는 건 대단히 위협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음 이 나이에는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내가 줄게 분명히 있고 저쪽에서 나한테도 줄게 분명히 있고 딜이 되는 게 관계예요 그냥 서로 인상이 좋아서 관계 맺거나 내가 좋아하니까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관계로 안 가고 이렇게 집착하거나 힘든 관계를 가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관계거든요 그 안에서 역동적인 관계의 변화를 겪는 서로 발전하지만 이렇게 조금 소위 남들이 말할 때 잘나간다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타입의 이 젊은 사람들이 관계를 섣불리 맺으려고 하다가 무리한 또는 음 무언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많이 유린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좀 위험한 부분은 이분들과 이 친구는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원하고 열망하는지를 찾고 그리고 느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친해지거나 하시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대의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비슷한 또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어 특히나 요즘은 고등학교 때까지 또래 집단과 제대로 된 교류를 못 합니다 입시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또래끼리 함께 무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그리고 정서적 여유도 또는 사회적으로 많이 여건이 되지 않아요 대학에 갔을 때 제대로 된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 친구들과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때 하지 못한 것들을 그 시기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잘못 터져서 연애로 가거나 또래랑 노는 걸로 가거나 어렸을 때 천천히 다 했으면 저도 어렸을 때 다 노니까 지금 안 놀거든요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서 놀던 애들이 크면 시집 잘 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사실 아주 좋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질문을 채택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거나 스승을 만나면 좋겠지만 말씀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어렵고 불편하고 싸가지가 없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주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자존감이 낮거나 무언가 이해관계에 충실할 때 많이 이용당할 수도 있겠죠 이용당한지도 뭐라고 본인들의 시간과 청춘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검열을 해야지 스스로 검열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말이나 행동을 끊임없이 검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는 검열하려고 해도 체가 있고 걸러지는 게 없는데 거기서 검열이 안 돼요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 특성 특히 어릴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자기가 거기에 맞서서 함께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은 관계에 대한 고민보다는 적정한 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맞으실 수 있어요 일명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명확하게 스폰서 관계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주고 저쪽에서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묘하게도 동등한 관계에서는 절대 시작하지 않아요 한쪽이 분명히 높고 한쪽이 분명히 약간은 낮아야지만 관계가 쉽게 설정이 됩니다 너무 동등하면요 맺어지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함께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아쉬우니까 저 사람이 만나죠 만난다 관계를 맺는다 할 때는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는 마이너스고 누군가는 플러스인 거예요 그게 스폰서의 관계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스폰서가 아니고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수다를 떨고 싶기 때문에 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누가 아쉽죠 제가 아쉽죠 그렇다면 그 친구가 시간 되니? 그랬을 때 오늘은 안돼 막 쫄라요 내일은 돼 어떻게든 내가 아쉬운 사람이 맞추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강자인 거예요 만나서 수다를 실컷 떠들었어요 그리고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등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안 만나는 거죠 어 그럼 뭐 맨날 날 이용당하냐 아 맞습니다 이용당한 거예요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줄 것이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만나는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동등하면 안 만나요 쟤 나 쟤한테 수다 떨고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언뜻 보니 쟤도 할 말이 되게 많아 만나고 싶습니까 이거 안되겠는데 그냥 서로 어 그래 각자 삭히자 이렇게 되죠 근데 쟤는 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만나는 거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정확하게 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데에서 이런 관계에 너무 익숙해지면 반드시 이분이 성장했을 때 본인도 그런 관계에 너무 핸들링하기 쉬워진다라는 것도 이 시기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푸릇푸릇했어요 22살에 파릇하지만 시들어가는 학생 이 나이대가 아니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럼 4,50이 되가면 시들시들 해간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팍 싹 이렇게 그냥 쫙쫙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간만에 저도 상담을 오래 하지만 이렇게 어린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어린 애들이 또 오지는 않더라고요 본인들 옷 사고 하는 거 보면 훨씬 더 많이 사긴 하는데 이 나이대 분들이 제가 상담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음 이들은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요 너무 들러붙어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예 그래서 어린 애들은 적당하게 관계를 맺는 게 제 나름의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꺼려하는 뿐이죠 만약에 제가 너무 심한 연화를 만날 계획이라면 진작에 한 20살은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윤리와 도덕이 있는 관계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20대에 상당히 솔직히 쉽습니다 그런 거를 잘하는 어른들이 나쁜 어른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강하다라는 거 저쪽이 약하다라는 거 그걸 관계로 맺는 어떤 접점으로 잡는 거 그게 나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영악하게 하는 나쁜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벙커원 벙커원